전해주실 것인데, 크레이그만스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주님의 의룸으로 문화합니다. That's all the Korean I know. I want to thank Reverend Lee for the invitation to return to his pulpit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이영훈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 부족한 저를 이 하나님의 단어로 그리스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et us pray. 기도 드리십시다. I ask, O God, that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all our hearts might now be acceptable in your sight. 내 입술의 말과 주를 향한 모든 경건이 우리 주님 앞에 오로지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Amen. Amen. We do not think of Jesus as the kind of person who had friends. 우리는 예수님을 많은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We assume he was too busy being the Messiah for that sort of thing. 메시아적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놓으시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바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But the gospel is make it clear that Jesus did have personal friends and among them was Mary, Martha and their brother, Lazarus. 그러나 복음서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친구분들과 어울리셨고 그 중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He stayed with them when he was in Bethany. He ate dinner with them more than once. 11th chapter, John tells us that Jesus loved these friends. 예수님께서 배단위에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들과 함께 한 번 이상 식사를 같이 하시고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나의 좋은 친구라고 부르셨고 또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외출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생사를 오가는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당신이 사랑하던 친구 제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익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 때에 오시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공감복음소를 살펴보면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급하게 뛰어다니신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평범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랑한 오라비 나사로가 자신들 곁에서 서서히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를 무덤에 안치하게 되었고 무덤의 입을 봉화하는 보를 굴려야 했던 이유는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제 때에 오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늦었다 이제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한 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나사로의 무덤이라 불리는 베다니에 있는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땅속 깊이 파여있던 어둡고 아주 외로운 동굴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지 순례에서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보셨든지 베다니를 방문하셨든지 못하든지 간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삶의 광장에서 어두운 나사로의 무덤에 절망적인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부양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때 무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외롭게 홀로 남아서 삶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했을 때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염려했던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만성적인 치유하기 힘든 중병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두려움의 순간 속에 우리는 또 무덤에 빠져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영끌해서 모든 것을 그 꿈을 위해 투자했는데 소중했던 그 꿈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도무지 다시 재기할 마음조차 상실했을 때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께 눈물로 간구했지만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았다고 절망합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들도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개혁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갑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새 왕국과 함께 도래하심이 너무 느리다고 가정할 때에 의욕할 때에 우리는 또 무덤에 들어가고 맙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 가슴에 품고 있던 소망마저 포기할 때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망의 무덤에서 주저앉아서 우리는 죽음의 도를 굴려 우리 스스로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익숙한 이런 절망에 결코 동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러 예수님은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워있는 무덤의 입구에 서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도를 옮겨 놓으라 너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안에 장사 되었노라 이 절망의 상황에 결코 굴복하지 말라 이제 다시 살아날 시간이다 부활할 시간이다 그러니 절망의 도를 믿음으로 치우거라 그러나 마르다는 주여 오라비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악취가 난 아이다 이렇게 주님께 항의합니다. 죽음과 상실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친숙한 것이지만 절망의 비극이 이렇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죽음과 상실, 절망 이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내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무덤의 불가피성에 늘 복종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 소망으로 열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직 아무것도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무덤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우리 무덤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서 우리가 그곳에 더 편안하게 거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무덤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우리를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고룩한 주님의 신비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행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본인께서도 본인의 무덤에 3일 이상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무덤 안에 주님은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무덤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명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슬픔의 무덤에서 지금 나오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슬픔은 영원히 함께할 여러분의 평생 소울메이트가 아니라 자유와 회복을 위한 힘들고 긴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오시고 냉소주의와 우리를 안락하게 하는 절망에서 나오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키워온 이 어둡고 암흑한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꿈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왜 이 절망의 무덤 속에서 죽음의 장소에 주저앉아 집착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대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이렇게 절망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침 일곱시 이른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여전히 사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여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가고 이렇게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은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서 마음 사랑의 마음과 그 예수의 연민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념과 탐욕에 얽혀서 오랫동안 상처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그분의 친구로 부르셔서 사람들을 결박으로 자유케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여러분들이 더욱 힘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신이 무덤 안에 절망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이 고룩한 사명을 결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상황에 대한 고통과 심적 고통과 슬픔이 더욱 클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공고한 영혼이기에 절망의 무덤에서 그냥 추조 앉아 있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망의 무덤을 가로막던 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여졌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절망의 무덤에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기에 또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움직여졌고 그 앞에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 삶에 대해서 주여 원하나이다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의 삶을 통해 속박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자 우리 눈을 다 감으시고요. 오늘 결신의 시간입니다. 오늘 결신의 시간입니다.